중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 선배들이 기다리다가 성폭행을 했었는데 그 소문이 24시간이 안 돼서 동네에 다 퍼졌어요. 제가 도저히 학교에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족들도 저를 경멸하고 있을 곳이 없더라고요. 옷장에서 숨어 지냈어요. 옷장에서 그냥 이어폰을 끼고 그러고 잠들고 있다가 가족들이 다 나가면 밥을 먹고 생활하고 생리대를 구매하셔도 항상 벽장이나 이런 데 숨겨놓고 언니들이랑 쓰시고 하니까 아, 나는 쓸 수가 없구나. 아버지께서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저희 어머니랑 제가 태어나고 직후에 바로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아버지랑 둘이 지낼 때 사실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게 사시던 분은 아니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직전에 사랑의 리퀘스트를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좀 후원금이 들어올 예정이었고 이제 저희 친척분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저를 데려가는데 좀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제 위탁가정으로 친인척 위탁가정으로 가게 됐어요. 초반에 많이 저를 다그치셨거든요.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런데 막상 갔을 때 저 외에 자녀분이 네 명이 더 있는 가정이었는데 가족 간에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것을 다 반기지 않았었고 또 방이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모님 방 그리고 하나는 공부하는 방 하나는 잠자는 방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낼 곳이 없더라고요. 거실에는 이제 보통 부모님이나 남동생이 나와 있고 공부하는 방에는 수험생 언니들이 그리고 잠자는 방에는 셋째 언니 한참 이제 중학생으로 예민한 언니가 있다 보니까 어느 방에도 제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좀 어 항상 집 밖에 그냥 돌다가 가족이 다 자는 걸 확인하며 가서 잠만 자고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저에게 후원금도 들어오고 국가에서 지원금도 들어오고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나온 지원 금액도 있었는데 저에게 어 어떠한 지원도 용돈도 생필품도 이제 제대로 좀 지급이 안 됐었어요. 처음 월경을 맞았을 때도 제가 월경을 시작했다 라고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드렸는데 돈 달라는 거냐 하면서 이제 4,000원을 저한테 이제 던져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이제 생리대값이었는데 이후로부터는 아 이제 생리대를 구매하셔도 항상 벽장이나 이런 데 숨겨놓고 언니들이랑 쓰시고 하니까 아 나는 쓸 수가 없구나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약간 속상한 것보다는 그러면 내가 직접 벌면 되지 내가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도 구매하면서 살면 되지 해서 이제 집 주변에 가게들을 문을 두드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혹시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냐 저 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13살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어 이제 테이프로 전단지를 붙여서 그걸 가지고 아파트에 붙이는 일이었어요. 아파트에 붙이고 내려오다 보면 가끔씩 이제 그 사장님들이 직접 배달 오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를 보고 어? 우리 가게도 좀 전단지를 붙여달라 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한 아파트에 두 장씩 붙이면 그러면은 돈을 두 배로 벌잖아요. 중학교 때는 주유소에서도 일을 했었고 카페나 음식점 치킨집 뷔페 그리고 가장 편했던 게 아파트 분양 사무실이었는데 그곳에서 전단지도 돌리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직장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중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곳에서 이제 어 한 선배들이 기다리다가 저를 성폭행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소문이 24시간이 안 돼서 동네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정말 어 한 차로 한 10분 거리 걸어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그런 학교들까지도 소문이 다 나서 제가 도저히 학교에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위탁 가정에 조차도 소문이 들어가게 되면서 저를 너무 크게 비난하시고 가족들도 저를 경멸하고 하니까 있을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학생이 학교를 안 가고 갈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아침에 준비하는 척을 하면서 옷장에서 숨어 지냈어요. 옷장에서 그냥 이어폰을 끼고 그냥 그러고 잠들고 있다가 가족들이 다 나가면 밥을 먹고 생활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제가 옷장에 지내는 걸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탁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일단 어 가장 적은 돈으로 있을 수 있는 곳이 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했을 때 버스였어요. 버스는 한 번 버스를 타면 네 번까지 환승이 되거든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자는 거예요. 자고 이어폰으로 음악 듣고 그러고 떠돌아다니다가 종점에 가면 다시 다른 버스로 옮겨 타고 이렇게 그렇게 몇 달을 지냈어요. 왜냐면 뭐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잘 수도 없고 그때 저한테 잠이라는 게 좀 도망갈 수 있는 현실에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안전하게 잘 수 있는 데가 그 당시에 버스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어 빨간 버스를 타고 강남역 그 신분당선 신논현영에서 내려서 보니까 교보문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인터넷에서 교보문고는 그 철칙 중에 그 책 읽는 사람을 무조건 우선시해서 진짜로 책을 훔쳐가는 사람 조차도 그 사람이 민망하지 않게끔 추스리고 다독여서 책을 받아내는 그런 정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책을 읽어도 안전하겠다 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진짜 나이 지긋하신 분들부터 애기까지 엄마 손잡고 와서 책을 읽고 하는 그 분위기가 저한테 너무 안정적이더라고요. 여기면 내가 뭔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겠다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책을 한 권 꺼내들고 읽었는데 그 시간 동안은 제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 나는 그러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배우는 걸 못 배우는 대신에 내가 배우는 걸 한번 선택해보자. 그래서 원하는 책을 읽고 어떻게 보면 저는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저의 성악하는 입시에도 필요하지 않았고 필요하지 않은 공부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내가 정말로 삶에 쓸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해보자 해서 그때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고 소설도 읽고 하면서 하루에 도착하면 무조건 책 한 권은 그 자리에서 다 읽고 나오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긍정적인 말들은 필사하고 독후감도 쓰고 이 책을 읽고 느낀 점 그리고 꼭 그 책을 읽고 나면 오늘 나한테 적용할 점을 적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책에서 침묵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부정적인 말을 침묵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라는 거를 짜증난다 이런 감정을 이야기하면 그게 전염이 되는데 그런 말들은 침묵하고 그 말들을 제 안에서 소화해서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걸 배웠는데 실제로 제가 일을 할 때 제가 일하던 곳에서 약간 나이 드신 분이 저를 되게 질투하고 미워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안 좋게 계속 직원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그 책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그분이 저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저도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분은 이럴 때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나중에 그 분이 퇴사를 하는 걸 결정하셨고 나머지 분들이 모두 다 저의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저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인식이 개선이 돼서 그래도 피해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은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 전에는 피해자가 조금 더 욕을 많이 먹고 조금 더 노출이 많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니까 전 정말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엔 제가 가수가 되는 게 오랜 꿈이었는데 슈퍼스타K 이런 방송들 한참 나왔었잖아요.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는 저런데 나갈 수 없어. 욕먹을 거야. 왜냐하면 온천지에서 제 주위 모든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있었는데 제가 방송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악플을 달지 않을까? 당시에 하던 SNS에도 확 사람들이 와서 욕을 적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누군가 저를 알아볼까봐 항상 두려워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내가 깨진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23살 정도 됐을 때 23살 네살 정도 됐을 때 이제 한 저의 멘토분이 전화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유진아 정말로 너가 그런 오디션에 나가서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온 국민한테 너가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너는 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그걸 감당한 너는 그 이전과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야 라고 들으면서도 그럴 수도 있을까 정말로 모든 사람한테 욕을 먹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걸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제 유튜브도 그 선아라라는 예명을 사용했었어요. 원래는 책도 예명으로 낼 예정이었는데 근데 책을 쓰면서 아 이거는 내 이름으로 내야겠다.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쓰면서 예명 뒤에 숨어있다면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때도 그만큼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날 책을 쓰면서 유튜브도 모유진 이렇게 바꾸고 책도 출판사에 제 이름으로 내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가난에 무너지고 고난에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겪으면 무기력을 선택한다면 저라면 그거를 소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그래서 나한테 삶을 특별하게 맡긴 거다. 하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 삶이 특별하다. 그러니까 특이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 특별하다라는 거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냐면 소설을 보면서 소설을 보면 주인공들이 다 하나같이 기구한 삶을 살잖아요. 그게 저 같은 거예요. 나라도 내가 감독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쓰겠다. 그게 그러고 나니까 아 그럼 나는 내 삶에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갖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게 불행이 아니라 가능성이구나. 이런 이런 말들을 또 주위에서도 많이 해준 거 같아요. 저한테 너의 삶을 너가 살아냈을 때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위에서 계속 해 주셨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좀 특별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 같아요. 뭔가 데이트 알바나 만남 알바를 하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그런 일을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은 위기 가정이거나 가출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이런 친구들이 그런 아르바이트를 찾아요. 저라면 제가 경제적으로 먼저 자리를 잡는다면 그러면 그런 어플에서 그런 친구들을 일단은 그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만나서 그 친구들에게 같이 손을 잡고 카페에 가서 한 시간 책을 읽으면 내가 그 페이 줄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랑 연락을 틀 거 같아요. 노숙자의 70%가 자립준비 청년 출신이거든요. 저도 6개월 동안 떠돌아 다니면서 저는 다행히 노숙을 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저의 선배들 자리준비 청년 선배들 중에 노숙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제가 만약에 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고 후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근데 그런 기관에 후원을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사람을 돕고 싶다 하면 저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대신에 그 기관에 후원할 돈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공부하는 만큼 너가 하루에 5시간을 공부하면 내가 5만 원을 줄게. 저라면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명을 한 명과 좀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건강한 친구들은 다 주위에 그래도 한 분씩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들은 주위에 누가 없다는 증거거든요. 저도 나중에 한 30대가 됐을 때는 그런 어플에 직접 가서 그런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고 그래요. 저는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이 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 상처가 연결 다리가 돼서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런 성폭행을 당한 청소년에게 괜찮아 너 잘못이 아니야 너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기만인데 제가 그 상황을 겪고 나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그건 위로와 격려가 되거든요.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상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능함에 피하고 싶은 거긴 하지만 그 상처가 이미 있다면 그 상처는 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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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